네. 시단의 터비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내각 발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기간 단식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천아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아람입니다. 네. 3명의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네. 한 분은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그렇죠. 또 한 분은 폐지를 약속한 곳에 가서 폐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그렇죠. 와 저는 그런 후보 연설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더 파이팅 있게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지금 더 필요한 게 파이팅입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가자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좋게 파이팅이라고 돌려 말해서 그렇지 더 세게 가자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녁에 9시 뉴스 보시면서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느낌을 가지시는 게 우리 정치가 너무 약하고 서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재미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체 대상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 논란 있을 때 최선두에 서가지고 파이터를 자임하셨던 분이고 김행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 내지는 상대방을 공격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예전에 기자들이랑 싸우던 이미지의 강성 이미지도 남아 있는 데다가 과거의 인물을 쓴다고 하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보시고 되게 잘한 개각이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사실 걱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어린 시선으로 봐도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강행하겠네요. 그럼요.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하게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상상 초월하는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갈 것이고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것도 보면 요새는 약간 좀 패배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명할 건데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거 청문회 해서 뭐 하나 약간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 보니까 청문회 제도에 대한 관심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충격적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론의 향배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전에 광화문 집회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센 발언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설령 그냥 청문회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통일부 장관도 비슷했는데.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 한 명이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3명을 지금. 그러니까요.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수행했던 박균택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검찰에 있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성향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을 거다. 스타일은. 그리고 대화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갈 거다. 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싸워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생각이 높다고 보고요. 원래 사람이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검찰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추미애 장관과 싸운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에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녹취록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장악하신 데 성공했고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금 녹취록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에서 얘기할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3개월짜리 이런 얘기라든가 본인도 국민의힘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들끓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순천에서 아마 호남 선대위 발족식이었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순천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제가 거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민주당에는 차마 못 가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예 현장에서? 네. 공식석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거 시급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현장에서 저도 막 어떡하지 이러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물론 상대방을 좀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감론을 막 있었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자면 첫째로 별로 질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대화 상대방도. 질 높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가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만 했을까. 최근에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주변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질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게 튀어나오면 아니 한두 사람 정도는 대통령님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정당의 레거시도 있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의 레거시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오셔서 정권교체 성공했다지만 우리 당을 좀 더 존중하는 메시지가 지금이라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천 눈치 보느라고 생동감이 없죠. 지금 이거 개각 얘기도 아까 했지만 익명 인터뷰로 다 그런 거예요. 미치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 그렇게 사람이 없냐. 올드보이 왜 또 쓰냐. 이명박 정권 2냐. 익명 인터뷰로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은 공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 문제인 거죠. 진짜로. 국민의힘 내부가 그렇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정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결과를 떠나서 총선이 지나면 국민의힘 내부도 요동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우리가 151석 이상 과반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건 유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공천 받으려고 빠싹 엎드려 있잖아요. 자기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지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죠. 대통령 신경 뭘 만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충성 경쟁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더 경색시키지 않을까. 저는 미리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성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지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당과 정부가 잘 가야죠. 그래도.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 저는 나쁜 예감이 적중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잘 돼야 또 우리 나라가 좋은 거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을까. 다음은 민주당 당대표 단식 얘기로 가겠습니다. 단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박하게 평가했거든요. 너무 생뚱맞고 일단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굉장히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을 표면적으로나마 단합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분한테는 모질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식하고 나면 회복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국감입니다.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저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다만 국민적으로 아주 큰 호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는 정도. 이낙연 전 대표도 가고 어젠가요? 보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비대위원장도 가서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좀 더 오래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내부는 결속이 됐지만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을 때 저도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어찌 됐든 저까지는 큰 문제 안 삼는 걸로 큰 문제 없는 걸로 하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너를 만나러 올 수 있겠느냐. 신천까지. 그걸 너무 김기현 대표를 너무 이렇게 작게 평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도 지금 본인이 혼자서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로 만나러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실에 눈치를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야 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고 좀 간혹 가다가 훈훈한 장면 나와주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민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곧 구속영장이 있고 해도 어쨌든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라는 그 자리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식 만류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눈치를 본다면 총선에서 공천권에 대해서 본인의 지분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검찰 공천은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공언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공천은 당에서 한다. 그런 걸 공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공천 로비를 하는지 보면 나옵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그건 누가 실컷 휘두를 치는 거 저도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눈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별로 공천 로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총선 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 출마를 기본값으로 두 대에 장난칠 것 같으면 대구가 아니라 제주도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총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온 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다만 이게 명분의 문제죠. 이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당해서 공천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천을 주면 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험지입니다. 노원병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지점이죠. 그런데도 공천을 주면 가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원병에서 10년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공천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의 어떤 메시지의 방향성이나 노선이 서울 강북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지가 않은데 공천만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천아람 당협위원장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를 만나는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충청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해석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당이 지금 보면 홍범도 장군 논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우세 지역에서는 표를 좀 깎아먹어도 원래 70 갖고 있는 거 좀 깎여도 60으로 당선된다 치지만 경합지역이나 열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세한 표 차이로 그냥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홍범도 장군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천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여야의 당을 다 포함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까지 정치를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무당층으로 빠져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는 좀 다릅니다. 이 무당층이 아예 안 움직여버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로 흘러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제3지대가 성공하는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만 봐서는.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민심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주자가 나올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무당파들 중에 많은 수가 야당을 찍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사실 중도층, 무당층에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하길 바라겠지만 지금 2년 차 정부 평가에 대한 투표인데 총선은 지방선거보다는 그래도 보통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 어차피 투표장 안 나와. 투표장 열심히 나올 것 같은 우리 지지층 결속해가지고 투표율 올리자. 이런 전략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의 무당층은 과거의 무당층이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지 정당 없음, 모름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어느 정도 따라가요. 이분들이 정당을 어디를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전 국민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니까 그걸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면 제가 당대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천하위 위원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을 내걸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약이 대표 공약입니까? 이게 지금 공약이라고 표현하면 선거법상 여러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현수막을 좀 많이 달았어요. 예수 순천,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전철을 좀 놔보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철도 덕후는 아니고 철도 전문가 같은 분들하고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순천에서 여수 엑스포까지는 전라선이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경전선이 다니거든요. 이거에 전동차만 좀 잘 투입하면 돼요. 전동차 잘 투입해가지고 또 이게 옆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거든요. 진주로 가든지 보성으로 가든지 위로는 또 곡성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걸을 수 있는. 심지어는 사실 수요만 있다면 광주와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앞으로 철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원래 정치 현수막 많이 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과드리고. 그런데 이제 보면 정치 현수막이 다 누구 욕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대통령 욕하는 건데 저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바꿔보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실생활에 맞게. 네. 싶어가지고 좀 위선적이지만 이번에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수막 공회잖아요 공회. 맞죠. 저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만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좀 뭐라도 좀 건설적인 어떤 정보를 주든 뭘 다른 걸 좀 내걸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수막 자체로 거는 것도 불법인데.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걸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너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만 특혜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걸어요. 그러니까 현역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정치 현수막은 손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저도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현수막을 걸더라도. 규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총 몇 장을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제한적으로 걸게 놔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규제를 하든 장소를 정해주든 아무 데나 걸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이거 사고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생각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